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인풋 박스의 마스크 포맷, 어플라이 포맷,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맷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들을 사용하면 입력하는 숫자들이 마스킹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능은 데이터 타입 속성 값이 텍스트이거나 혹은 넘버인 경우에만 동작합니다. 디스플레이 포맷 속성 값을 설정합니다. 어플라이 포맷 속성 값은 올로 지정하십시오. 마스크 포맷 속성 값은 디폴트나 올버스 중 하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인풋 박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인풋 박스 모두 어플라이 포맷, 디스플레이 포맷, 그리고 마스크 포맷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 인풋 박스의 경우 마스크 포맷이 디폴트이기 때문에 마스킹이 앞에서부터 적용됩니다. 하단 인풋 박스의 경우 마스크 포맷이 리버스이기 때문에 마스킹이 뒤쪽에서부터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디스플레이 포맷이지만 마스킹이 적용되는 방향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풋 박스의 디스플레이 포맷을 마지막에 숫자 0이 두 개 표시되는 형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풋 박스의 디스플레이 포맷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앞에 숫자 0 두 개가 먼저 표시되는 형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첫 번째 인풋 박스의 숫자를 입력합니다. 앞쪽에서부터 마스킹이 적용되어 숫자 0이 마지막에 표시됩니다. 두 번째 인풋 박스의 숫자를 입력합니다. 뒤쪽에서부터 마스킹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